안녕! 저는 지금 양구 중앙시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5일장이 열리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매월 5일이랑 10일에는 5일장이 열리고 있어요. 한번 둘러보실까요? 출발! 저 가방도 가지고 왔어요. 떡이다! 척척 진짜 오랜만이다. 사장님 이거는 뭐예요? 이 암 환자들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와! 사장님 짱 맛있어요. 맛있다. 어! 곰치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곰치예요? 엄청 싱싱하다.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쌈 싸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양고두 들깨도 나오나 봐요. 별로 많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오늘 비도 오고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칼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너무 추워. 추울 때는 역시 따뜻한 국물이 최고죠? 이걸로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토마트! 음!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바로바로 튀기셔가지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추튀김, 고구마튀김, 튀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직접 해오시는 더덕이랑 표고도 엄청 싱싱하네요. 감자, 당근. 저기 파도 양고파가 있어요. 맞다. 이게 엄나무 순이래요. 달래. 돌미나리까지도 있어요. 사장님. 네. 저 표고 하나만 주시겠어요? 아예 너무 싱싱하네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너무 싱싱해서 표고를 샀습니다. 양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싱싱한 것 같아요. 저도 먹는 거예요? 이건 나물이에요. 이건 나물이에요. 이게 나물이에요. 우릉도 나물. 우릉도 나물. 우릉도 나물. 우릉도 나물. 처음 보는 거라서. 신기하네. 노가리. 냄새가 너무 좋아서. 네. 드셔보세요. 냄새 진짜 좋네. 잘 먹겠습니다. 다이어트 싸고. 맛도 뛰어나고. 아주 맛있어요. 과일 루스예요. 과일이에요? 온기가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데요. 엄청 따끈따끈한 찐빵. 바로 주셨어요. 야채찐빵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에 천원이래요. 엄청 싸죠? 진짜 많구나. 오늘 장보는 날. 오늘 장보는 날. 상암에 좋은 영지버섯. 찔레상암버섯이래요. 사장님 저희 이거 오이 주세요. 이게 5,000원이에요? 네. 6개 5,000원. 많다. 오이가 진짜 싸요. 오이가 싱싱하기도 한데 하나에 천원이. 둘에 6개. 천원도 안 됩니다. 사장님. 네. 바나나 하나 주세요. 바나나. 어떤 거 큰 거 7,000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핫도그 하나 얼마예요? 하나만 주시겠어요? 주실 건가요? 포장해 드릴까요? 먹을 거예요. 네. 바로 튀긴 거여서 엄청 맛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 비가 오기는 했지만 아주 알찬 쇼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양구 중앙시장이었습니다. 안녕.